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행정수도 세종 정상건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세종시 핵심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이제 관심은 6월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선 탓에 중단됐던 예비 후보 등록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아산 강변 테니스장 보수가 2년째 보류되면서 현재 코트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잦은 침수 피해에 결국 아산시가 대체부지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12월 전국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세종시가 인증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b뉴스특보입니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충청권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세종 정상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실질적 수도기능 강화를 약속한 만큼 행정수도 완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김우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말 대선을 정확히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세종시를 찾아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며 임기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반 시설과 또 수도로서의 어떤 국격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교육 또 우리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장까지 이 세종시에 구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어 지난 1월엔 국민의힘 세종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지역 핵심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건설,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립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 미디어 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 모두 7가지의 구체적인 공약을 났습니다. 이러한 약속들만 잘 지켜진다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우리 세종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주셔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세종시 관련 공약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5년 만에 다시 막게 될 보수 정권에서 세종시 관련 정책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이제 관심은 6월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선 탓에 중단됐던 예비 후보 등록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성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초 기초단체장과 지방위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은 지난달 18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과 선거 운동을 막았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천안과 아산에서도 예비 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천안시장 선거에는 엄금자, 정재출, 유원희, 도병수 등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아산시장 선거에서도 김수겸, 전망건 등 국민의힘에서만 2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충남도의원 선거와 천안시의원 선거에도 각각 1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이어 중앙당 차원에서의 예비 후보 등록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후보 등록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요아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세종시가 인증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세종시는 앞으로 4년 동안 아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는 등 모두 17가지 정책과제와 37가지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후 지난해 12월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기간은 4년입니다.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피해가 접수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지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기청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기업 가운데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수출 의존도 3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대상은 SB플라자와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최대 감면 금액은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모두 145건, 4억 5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2년 전 침수 피해를 입은 아산 강변 테니스장 보수가 보류되면서 현재 코트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지역에 있다 보니 또다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결국 아산시는 대체보지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강변 테니스장입니다. 일부 코트 바닥이 울퉁불퉁해졌고 심지어 갈라진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내린 집중 오후에 국교천이 범람하면서 테니스장이 망가진 겁니다. 2년 전 입은 침수 피해로 인해 10개 코트 중 절반가량에서는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수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테니스장이 상습 침수 지역인 하천변에 있다는 것. 수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더라도 또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이에 아산시는 다른 부지의 테니스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 보수를 보류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부지는 천안 아산 간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구 스포츠타운에 테니스장 열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스포츠타운의 경우 사업 초기이고 고속도로 하부 공간의 경우 협의가 필요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테니스장이 조성되기는 어려운 만큼 테니스 동호인들의 불편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5월 문을 열 청년센터의 별칭을 이음으로 확정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별칭을 공모하고 선호도 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음은 소통과 교류의 장이 돼 청년센터와 청년을 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5월 문을 열 청년센터 이음은 커뮤니티룸과 스터디카페,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제종 전통시장 주차타워가 11일부로 전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주차타워는 기존에 노후된 주차 건물을 철거하고 국비 36억 등 총사업비 101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차량 1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또 이곳에는 전기차 충전소 두 면과 주차 감지기, 안심벨 등의 설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종시는 이번에 건립된 주차타워가 제종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인근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종시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2차 신청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합니다. 신청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16가지 업종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전에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체 한 곳당 최대 1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아산 코미디홀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에는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의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면서 연극 등의 공연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장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 도구면 코미디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재개관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공연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공연장과 전시실, 카페 등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까지 진행되면서 현재는 임시 휴관 중인 상태입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왔던 아산 코미디홀이 이르면 다음 달 개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공공위탁 전환 등으로 운영을 멈춘 지 약 1년 만입니다. 특히 충남도의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면서 도비 1,600여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아산시는 코미디홀의 공연장과 전시장을 활용해 연극 등 공연을 연 20차례 이상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운영이 중단됐던 아산 코미디홀이 재개관을 통해 침체된 도구지역 관광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아산시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실화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8건의 실화 중 6건은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었고, 쓰레기 소각과 성묘객으로 인한 산불이 각각 한 건이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강원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아사갔다며 산불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입산 통제와 영동 부산물 소각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컨설팅과 기술 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8개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하면 됩니다.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 기업당 최고 5천만 원 한도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추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사업 가운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투표단 20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민투표단으로 참가를 원할 경우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투표단으로 선정되면 오는 28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민투표 결과는 전문가 심사 점수와 5대5 비율로 반영되며, 고득점 순으로 순위가 결정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읍면동에는 최대 1,2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이번 주부터 읍면동 22곳을 대상으로 시민주권대학 마을계획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 일정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는 읍면동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6월 2일부터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종사회적경대공동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읍면동 20곳에서 735명의 시민이 마을계획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한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종시 산후초중통합학교 건립이 TF팀 구성과 함께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나아간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희택 기자는 한울초는 지난 1월 교육부의 중앙투용자심사위원회 문턱은 넘었으나, 관건은 입주자 예정자 설득으로 모아진다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통합구역에 속한 입주 예정자 모임은 원안대로 산후초중 분리학교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종시 교육청은 7일 가칭 산후초중학교 통합연계모델 마련 TF팀을 구성하고, 2025년 3월 정상개교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TF팀은 단장은 부교육감, 팀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역할은 크게 3가지라며, 우선 지역 첫 통합학교 밑그림 위에 미래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개교 시점까지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산시가 장영실과학관 1층 어린이관을 어린이과학 놀이터로 새롭게 단장하고 8일 재개관했다고 중부메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2021년 아산 장영실과학관 전시물 교체 및 제작 설치 사업을 통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고 1층 어린이관을 어린이과학 놀이터라는 새 이름으로 단장하며 과학 전시물 교체를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과학 놀이터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기초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놀이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기초과학을 배울 수 있도록 기존 전시물 4개를 제외하고 전부 철거한 후 신규 제작 설치를 통해 지난 2월 마무리됐다고 알렸습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 장영실과학관은 2011년 개관에 약 178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며 개관 이후 처음 전시물을 교체하고 재개관하는 만큼 코로나19에 지친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3,000대 저감장치 부착 949대의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입니다. 또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대상입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표를 기준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7일 참여자 모집과 함께 시작됐다고 디트뉴스24 이희댁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자는 제종시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자립화 도모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를 위해 생산지 재배를 관리하는 지역 농산물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모두 10개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 개실 기준 만 18세 이상 세종 시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주미소득 65%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신청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전체 모집 인원은 37명, 선발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일 기준 최저임금 9,160원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산마테크에서 공기압축기 설치 및 설비 연모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택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880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구길고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0-86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S에서 원단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택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8058-805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사의 세계강업에서 건축, 철골,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택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53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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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